퍼블리다 미드라이너님 재밌는거 보여드릴게요 아! 헐 저걸 맞았어 아우 퍼 하면 언제까지냐구요? 제가 정신 풀릴 때까지 미드리브님 재밌는거 보여드릴게요 내가 퍼블리 먹었어요 재밌지 리븐? 어때? 도란 방패에 들고온 나소스 보니 기분이 상큼하지 않니? 어 상큼하지 기분이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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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릇된 약속은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 오케이 자 미니언 끼고 재밌지? 결코 끝나지 않단다 하아 오케이 안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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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X3 오케이X4 안돼!!! 아, 한 발 둘 다 노.. 점멸 오케이 둘 다 노점멸 돼가지고 자 지금부터 한 번 파밍 쪽으로 슬슬 가죠 이제 됐다 아 미드에서 고통받을 일 없겠다 파밍은 파밍인데 쿨강으로 큐 파밍을 하고 이섬마입니다 큐섬마가 아니라 보자 10년 동안 지켜보고 있었다 안녕? 오 롱소드 그래 그래 친구야 야 막았네 크레라 자자 정글로 돌아다니고 있고 자 정글로 돌아다니고 있고 어 뭐야 스킬 찍었는데 이게 뭐하는 뜻이냐 왓 더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렇게 하케 암흑이 없이는 안면도 없다 헤헤 헤헤 그릇된 약속은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 정말 레큐 지금 약하구나 정말 레큐 지금 약하구나 안녕 안녕 어 6렙이다 조심하자 아 이 노란검이라 흡혈이 좀 되네요 이 친구 비추는 거울이다 안녕 풍혼 자 싸울 필요가 없다 지금 당장 모두를 보내주겠다 파밍하고 어 하아 쇼리마는 과거의 유모리다 오케이 어 하아 어우, 아프다. 이제 들어오겠지 한 번? 오메! 오케이! 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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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! 오케이. 저건 조금 아쉬웠다. 어, 이거 말고. 오, 위험함 갈뻔였다. 가자! 아! 이게 안 돼? 오케이. 오, 큰일 날 뻔했네. 잘못갖다. 인메 때 안 쫄고 싸웠으면 무조건 이기는데. 나스스 장팔이 있대. 얘들이 쫄아가지고. 생명은 순환의 일부며, 네 순환은 여기가 끝이다. 보자 슬슬. 슬슬 제 딜도 아프겠다. 오케이. 그럼에도 불구하고. 안녕하세요. 아이고! 샷. 위험했다. 와우. 뭐 죽어? 살아갔으면. 자, 미드는. 슬슬 무난해집니다. 스택이 쌓이고, 쿨감이 곧 있으면. 슬슬 무난해집니다. 아이고야. 때문에. 오케이. 자, 우리에게 도어. 잘했어. 목퍼. 아파보인다. 아이고, 저러면 안 되는데. 저 형부였습니다. 저기 미쳐날려고 있습니다. 죽고 아니네? 나쁘지 않은데? 어허. 어허. 자네. 자네. 그 슬로우라고 들으는 뭐셨는가. 안녕? 안녕? 어 뭐야? 오오. 저까지 따라왔다. 안녕? 안녕하세요. 집에 갔다 올라오고 그냥. 오케이. 가자. 테리 없네. 구매. 오케이. 시대를 초월한다. 보자. 한번. 탱 싸움을 해봅시다. 살게 더 없네. 야, 정글로 패기 보소. 자, 리븐 67, 69. 오우. CS만 이기면 되지 뭐. 그리고 저기. 올 에이디. 지금 봤네. 올 에이디네. 여러분. 극탱 가겠습니다. 리얼 10 극탱. 가자. 하아. 영검의 시간이. 너 판테고 온다고 그러고 있는 거 누가 모를 줄 아니? 모를 줄 아냐? 다 알고 있어요. 이 형은. 어? 이 형은 지금. 니가 뭘 하려고 하는지를 다 알고 있다고. 아이고. 알겠어. 바텀 가져야 되나? 포탈이 파괴되었습니다. 헉. 시간이다. 하드가 있나. 왜 이렇게 안 들어오지? 하아. 결. 끈이 뭔지. 오케이! 으아아아아아앙. 오케이. 잘한다. 일. 땡. 오케이. 여기까지. 안녕? 이거 슬로우라고 그러는 건데. 이게 좋은 거거든? 맞아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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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그래그래. 그래그래. 이것도 슬로우라고 그러는데. 한번 들리면. 졸라 느려져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역전 게임. 분위기 너무 왔어요. 지금 올 AD라 초반부터 밀어붙여야 되는데 쟤들. 올 AD가 지금 초반에 이왕에 왔으면. 야. 나소스 하기 진짜 잘했다. 야. 위여라. 잘가. 던지네. 지금 올 AD를 해놓고 지금 이딴식으로 플레이를 하니. 저 노마나. 저 노마나. 무슬모. 나 리얼 쓸모없어. 시아라도 밝혀줄게. 오오. 집. 그러니까. 잠깐만. 10 AD네. 레오나 빼고. A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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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D. 미친놈들. 미친놈들. 뭐 이딴 쓰레기같은 게임이 다 있어. 뭐 이딴 쓰레기같은 게임이 다 있어. 지금 봤네. 10 AD네? 그냥? 흑. 흑. 자 여러분. 모두 AD이기 때문에. 깊은 마음으로. 14분에 방어력 200을 찍었습니다. 어찌되나 두고 봅시다. 싸가지 없는 것들. 건방지게 올 AD 조합을 꺼네 지금. 예. 14분에 방어력 200을 찍었는데. 이제. 이제 란두인과 가시가복과. 또 죽었다 한번 살아나야겠죠 제가. 간다! 이거 이거 이거. 이거라도 때려야돼. 안돼! 잘한다! 위에서 싸우고. 아 니달리가 없었네. 아 니달리가 없었네. 아 니달리가 날려오냐. 아 니달리는 밀렸고. 수백 년 동안. 지켜보고 있었다. 아 뭐 팔지? 그냥 포션 팔자. 은총에 따라. 이거 피통 1400이라. 존나. 호구로 보일 때. 아이고. 도망가 도망가. 도망가. 아 이거 어디가. 어딜 가세요. 잠깐만. 1회 12렙? 야 쏘우가. 못하는구나. 하하하. 유리한게 아니네요. 자. 탑 밖에 못하시다던 분께서. 저기서 싸시다니. 도망가시는군요. 일 졸나 센데 진짜. 혼자 다니면. 안 돼요. 이제 우리. 분리합니다. 아 근데 안심 된다. 그래봐야 올 ADD. 지들이 뭐 할건데. 저들의 죽음이 가깝고. 자. 바텀. 징크스 5데스. 탑. 야 쏘우 4데스. 왜 승급제는 이딴 놈들만 만나냐고. 솔직히 너무한거 아닌가. 아니 뭐. 내가 뭐 많은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. 사람 구실만 해달라는건데. 전판도 그렇고 이거 진짜. 그만큼 캐리하라고. 아 알겠습니다. 캐리하라는 라이엇의. 어. 캐리하라는 라이엇의. 캐리하라는 라이엇의. 뭐. 말씀이죠. 캐리해야지. 무덤. 나 참. 왜 이렇게 많이 뒤질까. 기다려자. 제발. 야. 이 미친놈아 제발. 고마 좀 죽어. 고마 죽어. 그리고 후반 되면 그냥 이길건데. 왜 우리 이거 싸울라 그래. 왕 후반가요. 이겨. 포레이딜 저기. 그 사이에. 영생이. 그냥 우만가. 뭔. 이 볼스 이길라고. 여유롭게 생각하면 되지. 안녕. 내가. 물렁물렁해 보이지. 굳이 쓰면. 란두인까지 뽑아서. 탱도 올려줄게. 으으읍. 잡자아. 나. 안녕. 좋았어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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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잘한다. 때려봐. 때려봐. 니네들 딜로 방어력 271을 못들어요 라위 한 명도 없잖아 니들 라위 있냐 용 37초인데 많은데 좋았어 리블 라위 라위밖에 없잖아 라위 있으면 뭐해 라위밖에 없는데 갑시다 그냥 다 팔고 란두인 완성 300 브루탈 라위 깎아봐야 자 방어력 계산해볼게요 40% 마이너스 10 40% 432 120 10 130까지거든요 방어력 170을 뚫어야 됩니다 저기 계신 리브님께서는 방어력 170만 뚫으시면 돼요 열심히 뚫어봐 뭘 백핑이야 아 백핑해야 되는구나 가장 중요하신 바이님이 안계시네 드래곤 데미지 AP 딜인가? 왜 이렇게 아프죠? 오! 와우! 감사해요 안녕 어디가 2 1 땡 오우! 굿 아 내가 죽일라 그랬는데 오케이 자 우리 이거나 먹죠 인매.. 아 이닛이 걸나그래 아유 아유 들어오셔야죠 헐 잡겠다 잘하면 죽어 또 어 이렐리아다 잡자 이렐리나 어 잠깐 1차타워 아직 안 미렀네 슈리마는 과거의 네 저 텔 오원 죽지 마세요 제발 사랑합니다 과거는 미래를 비추는 거 친구야 안녕? 안 돼! 이건 더이상 데려가선 안돼 사실 별로 아프진 않지만 예상대로 우리 편은 죽어가고 있다 진짜 더럽게 못하네 여기 진짜 너무 심한거 아니야 안지워 싫어 스택 쌓할래 안심없어 그릇된 약속은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 레오나는 잘하던데 칭크스랑 야스오가 너무 못해 자 그래서 방어력을 좀 더 올리겠습니다 저쪽 사람들 딜하는 재미가 날거야 이제 재미가 좀 있을거야 네 방어력이 338이라 가자 겐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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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그리고 야스오님 말자 말을 말자 그냥 말하면 괜히 메탈 터지겠다 자 라인 밀어두고 어디가 그렇게 바쁘게 바쁘게 어디가세요 반테오님 반갑다 어디가니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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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제대로 못살았네 그래? 오우 아이고 실패 아니 총뺨 야스오 또 뒤졌다 뭐야 어쩔건데 어쩔건데 어 살았네 오케이 간다 제가 갑니다 오케이 뺍시다 살살 천천히 무리할 필요 없어요 오케이 구욱 런드 점사해보세요 내가 죽나 점사해봐라 방어력 340이 죽나 오케이 아이고 실패 다 아니네 오케이 안녕 로맨 안돼 더럽게 빠르네 야 까딱하면 저기서 더블캐트 하실바했다 밀고 가자 밀고 갑시다 갑시다 아 잘못 때렸나? 와 피가 안달아 미친 와우 아 란드인 같구나 쟤도 쟤도 란드인 형들 칭크스 형 야스오 형 우리 수비만 하자 솔직히 형들 불안해서 한타 좀 그래 자 그리고 우리 상대편님들 물렁물렁하니까 때릴 맛이 안 나시죠? 물렁물렁해서 때릴 맛 안 나시죠? 네 조금 더 단단해 드릴게요 때릴 맛 안 나지? 얘들아 수 백년 동안 지켜보고 있었다 간다아아아아아아아 지구만이 있겠슨 지야아아아아아 그렇지 란드인 아이고 전멸 뺀 바론은 어 바론도 우리가 먹었어 아냐 밀고 가야 돼 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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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밀고 가겠습니다 나도 스택 좀 졸라 쌓고 싶어요 진짜 오케이 됐다 예스 야 이거 바론 뺏은거는 크다 저쪽 애들 멘탈 터졌을 수도 있어 판테온 이새끼 막 이러면서 어 너도 가시가본 너도 가시가본 위아더 가시가본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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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제발 미친놈들아 왜 다이게는 게임을 계속 던지니 이건 너무하지 않니 도마 던져 이놈들아 오 내가 대신 맞아줄게 어 시원하다 시원섭섭하구만 딜이 그냥 자자자자 아 좋다 우리 다이브 치죠 타워 하나도 안 아픈데 타워가 아픈가 그래 아이고 뭐야 이거 타워 진짜 나쁘네 근데 타워 두자마자 없어요 왜 타워가 안달지 잠깐 타워 딜 좀 체크 좀 뭐여 이거 또 딜이요 어쩌라고 가죠 우리는 집에 더 울릴거임 더 울려드릴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아유 또 이거 이럴 때 피통도 올라가는 또 태양불꽃망도 하나 가드려야죠 또 450 500 가자 방어력 이야 방제 바꾸자 승급전 방어력 500으로 캐리 캐리한다 좋았어 저들의 죽음이 가깝구나 자 이걸로 아 진짜 오레이디는 이래서 안좋아 템을 내가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 자 이 게임은 나서스를 잡아라죠 얼마나 니들이 나서스를 잘 잡는지 아는 시간이죠 자 마치 미드를 가는것처럼 따기대놓고 사실은 우리편들은 다 탑을 간다는거 오 뭐야 이거 우리 바이 아프겠다 님들 도망가세요 안녕 안녕 방어력 470이에요 때려볼라면 때려보세요 때려라 이놈들아 난 타워도 두렵지 않다 에헴 에헴 때리긴 하는게냐 어휴 내 딜이 훨씬 쎄겠다 안녕하세요 대장군 나섰습니다 존나 쎕니다 진짜 내가 봐도 맙소사다 얘들 어떻게 나잡냐 자 아이고 아휴 딜하셨어요 뭐 뭐 뭐 뭐 뭐 뭐 나서서 체험학습 오냐 너 아이고 서렌이다 한타하고 서렌치조다 이거 분위기가 람두인 안녕하세요 네 네 자아 세명 우리 펜이 세명 오메 자아 뭐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요 오 세네 미안 어 미안 미안 내가 잘못했어 마방이 없다 젠장 마방이 굿 그리고 형들 정면에서 끊지 말고요 그냥 앞라인부터 잘라요 방금 앞라인 안 잘라서 힘든거 자 방어력 467 500이네 500이네 야스오 형도 그냥 원딜 끊지마 나 원딜 안 아파 이를 점사 이를 점사해 루시안 아무리 때려 나 못죽여 500이네 저들의 죽음이 가깝구나 저 루시안한테 사중일 맞아도 안 죽음 그러니 여러분 그냥 앞라인 1L부터 끊읍시다 혹은 리븐 리븐 쓰레기임 제발 끝나지 않는다 아 정말 오래되라서 행복하다 죽었다 살아나기만 하면 되나 하 허어엉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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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예수만 되면 되네요 istes 으아 가자 갑옷거인 크압 안녕하세요 갑옷거인 마이콜입니다 이나 안 뒤집니다 저 딴 놈들한테 맞아가지구는 안is어요 거의 발온하자구 10초네 너무 티나는데 그런데 발온가는거 하아 허 Rus 어? 저건 또 왜 죽었어? 잡자! 바로 지내끼리 싸우겠다. 아니야. 제가 몸 댐 방어력 500의 몸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깨러 갑시다. 우리 저 테리슨 저 테리슨 피한다는데? 네. 빨리 가죠. 아유 아유 또 또 이거 한번 빨아들여야지! 킬달보다 또 이걸 빨아들여야지 오오케이! 억제기 한번 또 빨아들여야지! 아이고 이것도 한번 빨아들여야지! 어? 이렐리 안 오네? 밀어! 이렐리 없어! 여러분 이렐리 없어요! 제가 타워 몸빵 해드릴게요. 타워가 다 뭐냐! 지금 타워에 막고 있습니다. 아까부터 막고 있습니다! 타워가 다 뭐냐! 방어력 500한테 타워가 다 뭐냐! 으아악! 승리! 타워가 다 뭡니까 이게? 으음음 아이고 어 딜 1등! 딜 1등 탱 1등! 분명해 탱 1등! 지전! ائ pedман Dave 이렐라